너무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좀 매니악한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덕후분들이 많이 계시는 저같은 AMD 얘기입니다 제가 모두 모기가서 감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리사수 누나가 계시는 아시는 분 아시죠? 자 일단 암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시는 분 아시고 워낙 유명한 해사긴 하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려 1969년에 설립된 미국의 반도체에서예요 CPU나 GPU CPU가 뭔지 아시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나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GPU 같은 걸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CPU에서는 인텔하고 싸우고 GPU 그래픽카드에서는 엔비디아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만년 이후였어요 정말 만년 이후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왔냐 사람들이 왜 갑자기 열광을 하게 되냐 자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얼마나 미래가 없는 회사였냐 지금은 아무로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게 2015년까지의 주가만자가 가져왔어요 주가가 좀 좋았다가 리마한테 빠진 다음에 살아날까 하다가 얘네들이 CPU를 내는데 내는 족족 골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쭉 떨어지니까 여기서 승부수를 날려요 기억이 나시죠? 암드의 승부수 뭐였을까요? 어우 아신다 대단하다 진짜 매니아 분들이 계시죠 불도저라는 걸 냅니다 불도저라는 CPU 아키텍트를 내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냈다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 여기로 가요 이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잖아요 스케일이 이래서 그렇고 여기에 왔을 때 1.9달러인가 뭐 그랬어요 주식이 한마디로 우리 주치면은 한 500원 된 거예요 500원 400원 됐다 그러나? 여기서 여기가 폭락을 하는데 이거 거의 기절하게 폭락했습니다 이때 문 닫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머 사이트에 가면은 이때 암드 사태 이러면은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름이 불도저였거든요 불도저 CPU를 냈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불났어요 이때 암드 망하는 줄 알았어 거의 수익률이 아마 마이너스 90% 뭐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완전히 빠져왔고 신용등급 파락되고 적자가 막 수천억씩 나면서 드디어 회사가 날아가는구나 야 망했다 거의 이거 어떻게 살릴까 저거 나오고 한 2년도 안 있어서 뭐 불도저의 실패를 인정했다 암드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상 뭐 골로 가는 게 아니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냐면은 경쟁자가 인텔이었잖아요 CPU에서 인텔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암드를 두고 제기하지 못할 회사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새 경쟁자 퀄컴에 집중해라 얘네 갔으니까 갔다 멀리 갔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퀄컴이 뭐하나 신경을 써라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골로 갔는데 그때 등장하시죠 누가 등장하시나요 이 모든 암울한 시절을 평정하고자 하는 그분이 2014년에 CEO로 등장하십니다 지금은 여러와 같은 환영을 받고 있는 누나신데요 니사수 누님이 손에 모를 들고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하자마자 암드를 이것저것 구조조정하고 컴퓨터에만 있던 거를 뭐 플레이스테이션 칩으로도 바꾸고 이것저것 하다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었죠 30%에 육박하던 CPU 시장 점유율이 10% 밑으로 가고 주가는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0%를 찍었는데 이 누나가 등장하라고 2년 있다가 손에 뭐를 드냐 갑자기 이걸 듭니다 딱 한줄기 빛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라이젠이라는 건데 2017년 1분기죠 라이젠이라는 걸 손에 갑자기 딱 들고 새로운 거예요 그때까지 말했지요 불도저 후속편 아니냐 처음에 나왔을 때 불도저 니네 봤는데 지금 1.98달러인데 바닥에 뭐 더 있는 거 아니야? 라이젠을 봤는데 이게 그저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와 이게 저게 나온 지 진짜 1년도 안 돼서 거의 6개월 만에 AMD가 흑자전환을 했어요 바로 흑자전환을 하더니 신문기사가 1년도 안 돼서 뭐라고 나오냐면 죽어가던 회사를 일으켜 인텔에 어퍼컷을 날린다 이런 신문기사가 1년만에 왔어요 가격이 엄청 싸요 가격이 인텔에 비해서 낮은데 성능까지 좋았으니까 지금 AMD가 드디어 부활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AMD가 저걸 내고 기염을 토합니다 무슨 기염을 토하냐면 인텔 제품을 따르다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미세공정에서 14나노에서 7나노 이렇게 내려갈 때 인텔이 계속 뒤졌는데 우리가 드디어 인텔보다 미세공정에서 앞서간다라는 발표를 해요 공정을 앞서가겠다 이런 걸 발표합니다 이게 로드맵인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항상 인텔이 앞서갔죠 22 28일 때 14 얘 14일 때 28 빌빌빌빌빌되다가 14일 때 14를 내더니 갑자기 7나노까지 먼저 가겠다라고 앞선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쫙쫙쫙쫙 지금까지 항상 인텔이 위에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앞서가겠다는 멋진 계획을 발표하는데 자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그저 빛을 얘기하기 전에 7나노 이런 거를 여러분 잠깐 익숙치 않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AMD와 인텔은 아주 다른 게 있습니다 AMD는 인텔과 달리 스스로 칩을 만들지 않아요 파운드리를 이용을 합니다 인텔은 칩을 만들죠 한마디로 우리 삼성이나 그때 말한 TSMC가 파는 게 대표적 파운드리인데 얘네가 AMD 같은 데가 주문을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AMD는 TSMC에서 만들죠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AMD가 7나노 뭐를 만들겠다 CPU를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파운드리 주문을 해서 만들어주는 회사도 7나노 공정이 있어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못 만들어요 깐 말이로 얘네가 가는 속도하고 파운드리 업체들이 달려가는 속도가 최소한 이쪽이 더 빨라야 돼 7 돼?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2년 걸리네요 그러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가 굉장히 이런 줄이는데 미세 공정에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 얘기니까 잠깐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2019년 4월에 삼성이 세계 첫 7나노 우리가 양산품을 6월에 만들겠다 10나노보다 뭐 40% 줄이고 전력컬은 50% 좋다 2019년 4월에 자 우리가 간다 파운드리로 TSMC를 따라잡겠다 그때 TSMC가 드디어 50%에 깨졌었거든요 48% 정도 깨졌으니까 우리가 7나노 제품으로 해서 TSMC를 따라가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TSMC도 바보가 아니죠 바로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도 7나노를 만들겠다 삼성 니들은 아직 상용한 안됐잖아 우린 이미 만들어갖고 매출을 올 연말에 이걸로 30% 이상 올리겠다 이게 정말 치열한게 이게 7월 9월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대만에서 뭐가 나오냐면 2019년 11월에 야 7나노 아 7나노도 안돼 우리는 5나노로 가겠다 5나노로 5나노급을 대량 생산하겠다 5나노 삼성전자도 발표했는데 얘네는 대량 생산하겠다 언제? 2019년 11월 내년 상반기니까 2020년 상반기에 우린 아예 5나노 대량 생산 간다 삼성전자도 참을 수 없죠 이것들이 잠깐만 보자 기다려봐라 2019년 1월에 아 5나노 오케이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야 우리 3나노 공정기술 세계 첫 개발했다 2020년 1월입니다 이런 두 달 뒤에 탭했더니 이 새끼들이 이러고 3나노 이번에 기술 개발 자 발표하고요 아 잠깐 이것도 들으니까 또 열받죠 TSFC도 아 이러면 고객들이 3나노 하면 안되니까 얘네도 발표합니다 2주 있다가 우리는 아예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야 공장 무너지겠다 야 공장 무너지겠어 기술은 끝까지 개발을 하고 짓던가요 먼저 짓는거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야 얘네들 너무 빨리 짓는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뭐 아직 7나노 이제 뭐 짓고 있는데 벌써 공장 건설을 시작해 약간 약을 파는거 같은데 하여튼 뭐 야 나는 1나노 일단 공상을 짓시다 우리 아직 기술은 안나왔지만 공장은 짓도록 하겠습니다 1나노 하지 뭐 까짓거 기술은 뭐 안됐지만 하여튼 뭐 3나노 이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그러고 올해의 시설 투자를 18조를 잃겠다 대놓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하냐면은 삼성과의 전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작년에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지금 시설 투자의 80%를 7나노 5나노 3나노 첨단 미세 공정에 넣을 수 밖에 없죠 얘네는 오직 파운드리 못빵이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하는 애들이 앞서가면은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이미 7나노가 35%가 내고 있고 올하박이 5나노고 3나노는 이미 짓기 시작했다 미친듯이 싸웁니다 미친듯이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텐데 삼성전자 계속 따라오니까 대단한 경쟁 상대지만은 일단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3위는 없어요 3위는 12나노에요 12나노 아직 멀었어 3위는 저기 있거든요 1위와 2위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10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한게 지금 TSMC와 삼성전자 둘이에요 향후 2강 체제인데 어떻게든 앞서 나가야 되니까 이 둘이 아마 투자액이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멋있어요 2020년 아마 역대급 투자 얘기하는데 거의 미친듯이 가야겠죠 이거 질 수가 없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한경쟁 지금 근데 이게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산업이라는걸 다 모아오면은 지금 CES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텐데 왜 2020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냐면은 2020년에 뭐가 시작돼요 이게 시작됐잖아요 5G가 4G와 5G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처리 용량 자체가 다른데 미국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거의 비슷할테니까 아직까지는 5G가 거의 없는데 1% 미만인데 드디어 2020년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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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할걸 보고요 3,4년 내로 과반수가 될거다 사람들이 모두 5G 디바이스를 갖고 있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올까 이게 시작이 됨으로써 드디어 야 뭐 이런 것들에 바탕이 일단 깔렸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잘 보니까 뭐 우리가 아직 돼지 나왔지만 AI 빅데이터 서버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여기 전부다 반도체가 들어가죠 누가 보더라도 일단 무슨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반도체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쪽에 관심이 쫙 쏠리고 있는데 질 수 없으니까 저쪽은 완전히 무한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세계 지금 파운드리는 호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별로 안 좋지만 파운드리는 완전히 호황이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업계 3위는 공정에 굉장히 뒤기 때문에 2강 체제가 아마 미쳐서 돌아갈 거다 업계가 지금 역대급 투자라 그런데 질 수 없죠 5나노 3나노 아 1나노 그냥 공장 확 져버리지 이런 식으로 카파전쟁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시가총액도 전쟁이에요 처음에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이겼었는데 최근에 TSMC가 이겼거든요 역전 드디어 역전인가 싶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남자의 자존심 싸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야 이거 질 수 없는데 지금 딱 붙었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딱 붙어서 삼성전자도 지금 300만원 꼴이 됐기 때문에 한 주에 50분에 6만원이 돼서 남자의 자존심 싸움 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대 대만의 자존심 싸움 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삼성주가 상승이 그분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영업이익이 삼성영업이익이거든요 예전에 50조 60조를 벌던 회사가 2019년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27조로 줄었는데 아니 어떻게 주가가 더 올라갈수록 역대 최고가가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주가는 사실 기대죠 미래에 대한 기대에요 이게 펄하는게 기대감이잖아요 예전에 DLM 메모리 가격 떨어지고 할 때는 이제 서버 증설이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뭔가 추가적인 수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기대감이 확확확확 내려가면서 퍼가 6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2020년 들어와 보니까 5G가 열리면서 아까전에 보여드렸던 그 많은 산업들이 진짜 반도체 기반으로 시작을 하나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작을 하나라는 생각이 아 좀 들면서 아까전에 보여드렸지만 인텔과 암드 같은데도 박터지게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퍼가 17배까지 뛰었어요 상당히 높여 올라간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중인데 삼성전자는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 자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암드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 암드는 작년에 남들라면 혼나죠 AMD가 7nm 신규 공정 하겠다 NAVI GPU로 해서 엔비디아하고 싸우겠다 드디어 우리도 양쪽과 기술력에서 앞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은 약간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더 뛰어나서 시장은 경쟁구도에 우리가 AMD가 이기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조금씩 가져면서 AMD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뭐 반도체는 좀 미친거 같아 개인적으로 우리가 1불이었거든요 50% 이게 이게 좀 아무리 기대감이 있는건 알겠는데 야 이게 여기서 이게 1.98불이었으니까 5배인데 10불에서 50불이니까 또 5배가 5배 5배 2번 지금 여기있어 여기 여기서 여기가 거의 한방울 했어 퍼 요즘 퍼 얘기해서 다들 알아들으시죠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정말로 암드발 지각변동이 가능할 것인가 AMD발 지각변동이 CPU 시작만입니다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인텔 대비 기술력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진짜인가 리사수 누나 믿고 가도 되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런 기대감이 오르는데 제가 또 다른걸 보여드릴게요 인텔의 위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텔은 바보가 아니니까 인텔은 뭐하고 있냐 일단 인텔과 AMD는 무려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시작만 따졌을 때는 아직도 한참입니다 7대 3이에요 심각할 때는 8대 2였는데 이거를 AMD가 좀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4대 6 5대 5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인텔은 그러면 주가가 쭉쭉쭉 빠졌겠네요 아니죠 인텔은 주가가 올랐어요 이게 스케일이 달라서 그런데 30% 하던 게 60% 같습니다 두 배로 올랐어요 물론 반도체 전체가 다 오른 건 맞는데 자 이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세계 데스크탑 PC 시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AMD가 2019년에 드디어 8대 1였겠고 7대 3까지 가지만 아직도 어떻게 됐건 간에 17% 이게 한 30%까지 오른 거죠 여기서 한 10% 올랐다고 지금 AMD 가나요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인텔의 점유율입니다 그거 맞냐 세상에 비메모리 반도체 CPU 들어가는 게 컴퓨터에만 있지 않잖아요 서버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서버 시장 미쳤죠 메모리 반도체 서버에 들어가면 가격이 폭발하는데 서버 시장의 인텔의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불과 1년 2년 전에 얼마였냐면 99%였어 이거 있네 2017년 4분기에 1% 인텔의 서버 시장 CPU 점유율이 99%였어 요즘에 AMD가 조금 한다 우리 서버에서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얼마까지 따라왔냐면 3%까지 아 3%까지 따라서 죄송합니다 그럼 인텔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97%가 됐어요 훌륭한 선방을 했다 그래 1.6% 하던 게 3.4% 했으니까 2배 올랐네 2배 오르긴 했지만 97% 이게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대 요즘에 기대가 나오고 있어 AMD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요즘에 레포트 같은 거 보면 얼마까지 나오냐면 95% 나오고 있어 1% 1% 하던 게 5% 되면 3배 오른 거긴 하지만 나머지가 모두 인텔이에요 이게 이런 뉴스가 2017년에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뉴스냐면 인텔이 독재하던 서버 피시장에서 ARM이나 AMD가 거센 반격을 2017년에 했어요 PC는 그래 조금 올랐죠 서버는 거센 반격을 해서 1.X% 하는 게 한 3% 낸 겁니다 거센 반격 2배니까 좀 거세긴 했지만 아직도 택도 없죠 게다가 저렇게 90%가 넘는 95% 97% 이러면은 저 서버용 칩 사업이 인텔의 영업이익의 절반이에요 엄청 비싸요 엄청 많이 남겨요 경쟁자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거의 독점이죠 97%면 완전 독점이지 독점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엄청 높은 산업이고 이쪽에는 지금 뭐 전혀 못 들어오고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최악의 한 해이긴 한데 98% 최악이긴 하네 조금 빠지긴 했는데 하여튼 뭐 최악이라서 이제 98% 정도 서버에서 됐다는 거니까 인텔이 가격이 오른 이유가 타있죠 자 그런데 물론 우리는 지금 당장에 인텔이 현재가 있는 건 알겠어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 실적에서는 순항하고 있지만 앞으로 쟤들 봐라 지금 AMD 같은 경우에 10나노 7나노 가는데 너는 아직도 14나노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얘네 7나노 가면 니네 골로 가는 거 아니냐 니네 인텔 창사 이후에 이렇게 미세 공정이 뒤처졌던 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AMD가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되죠 지금은 이렇지만 얘네 미래 없다 우리가 따라갈 거다 우리가 지금 현재가 없지만 미래가 있는데 인텔은 반대로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럼 인텔의 전략은 뭐냐 인텔은 사실 꿈꾸는 시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인텔은 니들 봐라 니들 컴퓨터 CPU 서버 CPU 이 두 개 열심히 우리한테 도전을 하네 이거 7대 3 이거 98대 2 잘하면 97대 3 그러면 조금 도전해서 몇 퍼센트 뜯어먹는 거 그럴 수 있어 뭘 하고 있냐 다른 쪽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2017년에 17종을 들여서 모빌아이를 인수했는데 이 모빌아이가 뭐냐면 자동차 위에 라이더라고 그러죠 자동차 위에 달아갖고 요렇게 보는 거예요 양쪽에 뭐 있나 누가 오나 이런 걸 봐서 안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멈춰라 서라 꺾어라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인데 모빌아이를 인수합니다 한마디로 야 이거 나노 공정기술 그래 뭐 같이 경쟁을 해 근데 우리는 한 발 더 가겠다 큰 베팅을 했다 스타트업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아니 니들 하는 거 해야지 쟤네 지금 7나노 가고 뭐 5나노 가고 그러고 있는데 니들 그런 거 하다가 골로 가는 거 아니냐 인텔의 모빌아이 인수는 전략적인 건 좋은데 브랜드 니네 CPU라는 거에 집중해야지 브랜드 핵심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움직임 아니냐 게다가 그때 당시 모빌아이를 그 주고 인수했던 금액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연수입의 60배를 주고 인수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3년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모빌아이가 현재까지는 아직은 뭐 전체 다 승부가 갈리는 거 아니지만 글로벌 차량용 카메라 모듈의 점유율이 80% 이 정도면은 글로벌 카메라 모듈의 거의 독과점 업체가 됐어요 게다가 로봇 택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80%이기 때문에 인텔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성공적인 인수다 심지어 이미 인텔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수다 야 잘봐라 니들 아직도 아유 야 지금 언제 쪽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창조하고 거기서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이고 이미 돈을 다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일까? 쟤네 모빌아이의 잠깐만 얘네 뷰 희망사항을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까지는 됐죠 레벨2까지는 됐잖아요 2022년에 풀 오토노미라고 하니까 2022년에 사실상 어느 정도는 확보된 자율주행 시스템 솔루션이 나온답니다 2022년 2년 있으면 사실상 어느 정도 완전하진 않지만은 사람이 어느 정도만 신경을 써도 되는 풀 오토노미가 2022년에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완전히 풀로 갈 텐데 그거를 주장하고 있고 니들 AMD나 뭐 그런 데 보면은 너 아직도 그런 거 하고 있니? 우린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거 인공지능 CPU 같은 게 앞으로 이렇게 클 거야 지금 나노시장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ARCPU 포함해서 모든 시장이 어떻게 접근하겠냐면은 포트폴리오로 접근하겠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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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펼쳐지는 모든 시장이 하나하나다 전부 다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니들은 우리의 경쟁은 니들은 요거하고 요거만 경쟁하고 있잖아 우리는 이거를 다 먹겠다고 이런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작년에 부진했던 인텔의 현재를 잠깐 보여드리면 그 부진했던 인텔이 작년에 반도체 1위입니다 삼성을 넘었어요 작년에 매출액인데요 1등이 인텔이에요 압도적이죠 2등이 삼성이에요 3등이 TSMC 4등이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뭐 3대장 4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잘 보면은 뭐 다 그럴 수 있는데 TSMC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빠지지도 않았죠 0% 1% 1% 1%니까 오히려 매출이 줄지 않았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30% 40% 줄었어요 삼성이 1등이었다가 밀려난 건데 아주 재밌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쭉 보다 보면은 뭐 프로드컴 쿨컴 뭐 도시바 엔비디아 쭉 나오는데 소니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 반도체에서는 거의 포기하고 있다가 디지털 이미지 센서 그때 말한 이미지 반도체 하나로 지금 세계 10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하나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장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매출액이 미쳤죠 이제 좀만 올리면은 한 5등까지도 지금 갈 수 있을 정도의 매출액인데 쏘미니가 이미지 센서 하나로 세계 반도체 10등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이쪽 시장이 정말 뭐 미쳐 돌아간다는 거 알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G 시대가 딱 펼쳐집니다 2020년에 드디어 오픈을 하잖아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이게 미쳤습니다 기대감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 엔비디아죠 아시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엔비디아 전부 다 주가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저런 업체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는 당연히 그걸 사용해서 새로운 뭐 혁신을 이루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투자가 이렇게 늘었다가 서버 증설이 조금 줄어드니까 반도체 가격에 빠졌는데 드디어 뭔가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같은 데 이런 데들은 더 미쳤죠 쟤들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업체고 그걸 사용해서 우리들한테 팔아먹을 업체들은 시총이 2020년 1월 18일 1조 달러를 넘었어요 저런 거를 사용해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은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줄 거 아니에요 쟤네들의 주가도 올랐지만은 이걸 사용해서 오는 애들이 1조 달러를 넘었어요 정말로 지금부터 시작일까? 얘들이 기대하듯이 잠깐 약을 팔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리사수 누나가 한 말입니다 인터뷰 중에서 따왔는데 리사수 누나한테 야 물론 반도체 회사 CEO예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을 파는 거예요 당연히 철광회사 CEO가 철광 안 좋다고 할 리가 없죠 자동차 회사 CEO가 자동차 망했어야 할 리가 없으니까 반도체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냐고 했을 때 앞으로 10년간은 유례없는 호황기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봐봐라 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뭐 자동차 자율주행 뭐 등등등등등등 모든 게 다 혁신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지 않냐 우리는 10년은 문제없어요 초파사이클이 다시 올 거예요 뿌우 하고 있는 야 진짜 IT 버블이 온 건가? 진짜 진짜 버블이 온 건가?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버블이 온 건가? 아니면은 진짜 저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새로운 10년이 열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영화를 본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4G 때 일이었죠 3G 때 안 되다가 4G에서 5G로 가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생겨서 4G가 됐을 때는 콘텐츠의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고 넷플릭스의 주가가 막 이랬잖아요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뭐 유튜브가 미쳐날뛰고 뭐 이런 일이 이때 벌어졌는데 심지어 전자상거래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5G가 왔을 때는 또 어떤 변화가 왔을까? 여기에 수혜가 뭘까? 이걸 생각하니까 지금 저런 미칠 듯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